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 영평동 제주국제대학교 3층짜리 기숙사 건물의 1층 샤워실에서 불이 났습니다. 샤워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약 20분 만인 10시 50분쯤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.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부에 있던 학생 등 22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